오늘 저는 캠핑 갑니다 캠핑 타임 누구야? 제 친구들이요 제 친구들이요 저희 과 형들 친구들이랑 캠핑을 가는데 어떻게 캠핑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잠시만요 여기 언설틱 없나? 자 빨리 텐트 치세요 아 저 새끼 지는 안치고 하하하하 이거를 형 타임랩스로 찍으면 아 그러려구요? 저는 잘 몰라서 어 역시 역시 서울대생 이런거 말해도 돼요? 안돼 그죠? 말하면 안되죠? 아니 다섯명중에 두명이 영상충이면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? 야 니가 해달라며 방금 아니 아니지 영상충은 영상충은 장비빨인데 아니 그러네 그럼 니가 일을 해야지 그러네 내가 이거 사는 사람만 얘네 눈박지 안 사왔냐? 네? 눈박지 내가 넣은거 주거 넣었지 아 야 진진태 넣은거 같은데? 야 여기다 장장 넣고 태워버리자 아 근데 돌이 좀 있어서 문제인데 벌써? 왜? 1주일정도 쓴건데 진짜 이중 서울 대생이랑 카이스트생 이런말 하면 안돼요 근데 왜 이러나? 오 짱이다 형도 내가 장갑을 할게 아니 근데 장갑이 필요없는 것 같아 걸렸다 아 형 뭐하는거야 오토파일럿 했는데 지금 제가 어보이드 하고 있는데 어보이드가 안되네 우와 야 농구공으로 아니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런거 농구공으로 쳐야돼 농구공으로 치면 안돼요? 그렇게 해야지 야 이런걸 찍었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저거 저거 찍어 지금 가서 찍어 여기 들고 가서 그걸로 치실게요 도저히 그걸로 될 수준이 아닌데요 도저히 그걸로 될 수준이 아닌데요 농구공에 걸릴 것 같지 않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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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던져야지 여기서 만들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제 농구공이 찢어지겠네 그전에? 하하하하 야 그냥 나무 타고 올라가면 안야돼 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주작해도 이렇게 못 나오겠다 아 진짜 형 형 장갑을 꺼 장갑을 내가 올라가 볼게 괜찮아? 그냥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요 으악 아 까비 오 까비 아 이거 진짜 내 각 나온 거 같아요 나왔네 야 내가 진퇴해서 지금 생활한 거야 엘리트 공대생들의 캠핑하는 법인데 영상의 반이 저 들어온 들어올 걸 거야 내가 꾸미자야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저 못 꿀 거 같아 위에다 깔 거 하나만 다쳤다 뭘 깔아? 의자 같은 거 없나? 그 밑에는 닿는데 드론까지는 2cm가 부족해요 어 닿았다 아 이쁘다 닿았다 저희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간 엘리트들입니다 저 그런 말 올리면 아무도 안 봐 저 영상은 만약에 만약에 내가 엘리트들이었는데 진짜 엘리트적인 일들을 하고 있어봐 그러면 안 보지 반찬 케잌인데? 형 천천히 치우고 받을게요 내가 여기서 오 된다 된다 되게 특별하게 저기 딱 올라갔다 이거 아예 걸렸어 이쪽을 넘겨야 되는데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엘리트 짐벌 컨트롤러가 끊어졌네 어디가 끊어진거야? 사진찍고 있어 지금 아깝다 휴지 넥퀸 저기 ASM이 많이 들어있어 이거 찾아봐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짐벌 앨범 마지막 유작 보자 시작하자마자 이거 자유주행하다 저기로 자기가 처박힌거라며 응 그렇다고 내가 보상해주지 않지 보상이 아니라 이거 봐 이런 숲속에서 날리니깐 그렇지 원래 나이 만드는데 그냥 해본건데 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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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